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TV조선에 화려하게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연예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귀는 그저 간단한 컴백을 넘어 송가인의 예능계에서의 지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조선은 그녀의 컴백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쏟아부었으며 송가인만을 위한 특별 제작 프로그램이 기획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송가인의 예능계에서의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녀가 한국 트로트와 연예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송가인과 TV조선의 이번 특별한 협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매력을 재조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악은 물론 전반적인 예능 분야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며 트로트부터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송가인과의 재결합은 TV조선에 의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예능 경험을 시청자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협업은 방송사와 연예인 간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대규모 투자는 송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연예계 전반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송가인의 귀환과 TV조선과의 협업은 그녀의 예능계 입지를 강화하며 트로트 음악의 부활과 함께 젊은이들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재능은 트로트 음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팬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